현재 시각 우리 지역에 눈이 날리고 있는데요. 이 눈은 아침까지도 산발적으로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지만 한낮 최고 기온 영하 5도로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해서 매우 춥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두꺼운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를 더욱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 또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 동안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경주가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울산 영하 6도, 부산은 영하 4도로 매우 춥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해서 현재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추위의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져서 더욱 춥겠습니다. 이후에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장기간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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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